37이요 자 태태저래 태태저 어? 요 팀 짜고 하는 방이네 전적가봐 졸꺼야 저거 2700승 700패 자 태태저구요 자 아까 태태저 했을때는 저그 잠수에 테란 뚫리면서 바로 짓이 났었죠 서플지언 친구로 정찰 보내줄거구요 SCP good to go, sir report for duty job yes sir order scout I read you roger that orders received orders received SCP good to go, sir 자 토스하나 저거하나 yes sir I read you orders received 포스하나 저거하나 호스 둘에 저거하나 포스둘레 저거하나 SCP good to go, sir order scout I read you yes sir order received 자 저글링 하는지 한번 가서 체크해주고요 킹을 왜 찍었지? 자 포막 제이코쪽에도 포막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무리하지 마시고요 미리 성클하시고요 성클 무조건 많이 치워주셔야 됩니다 우리 헬프 못 가니깐요 자 마린 매닉으로 뚫기 가줍니다 성클 열게요 뭐라고 이럴때 핵으로 가라고요? 아마 핵 쏠때쯤 되면 우리팀 다 죽을거 없을겁니다 아 드론 또 푸는 척을 해요 드론 절대 푸지 마세요 여러분들 성클이 알아서 질럿을 막는데 드론을 왜 푸는거야 도대체 자 이제 4딜을 갖다가 한 부대까지 뽑아줍니다 자 저그가 딱 봐도 못하는 행임이네 쓰읍 아 저거 잘 많이 나는데 미래가 좀 풀트음향이 해 저그는 11시 히드락 성클부터 10개 안되나요 성클부터 10개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좀 세변사 하이소 한개 두개 세개 이렇게 말이야 자 이제 뚫기 가줍니다 채팅창 아 제 방송은 이제 아무래도 4,50대분들이 많이 계시다보니까 자 자 한번 뚫어줍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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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커맨드 좀 더 올려줍니다 저그 압박 들어가주구요 저 말이면 이제 다 죽는다고 생각하고 들어가는거에요 자 그리고 견..조심 자 히드람만 좀 줄여줘 히드람만 좀 줄여주구요 좋아요 한시 쪽에 옆탱 좋구요 자 이제 셔틴 견제 조심해야되겠죠 오 입구도 옆탱좀 오 입구도 옆탱좀 내 입구도 옆탱좀 해줄수있나? 자 곧 핫템 겨디거든요 자 곧 핫템 겨디거든요 아 자리가 바뀌었어야되었다 셋이랑 나랑 제가 또 이 셋이 자리하는 또 키가 막히기 한드발이죠 자 일단은 제꺼 탱크를 갖다가 보내가지고 옆탱은 좀 해야될거 같구요 자 탱크 발키리로 이제 갈아타줘야되겠습니다 테라니 마린 메딕은 계속이요 일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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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자리가 바뀌었어야되었다 나랑 셋이랑 드론 포크를 마시고요 옆 탱크 준비하고요 자 탱크 발키리 준비해 줍니다 자 근데 안좋아요 견도좀 다하고 이래가지고 저거 차이가 좀 나지 않을까 싶은데 어 다행히 상대 저거 그렇게 빠르지 않고요 다행히 상대 저거 그다지 빠르진 않습니다 자 견만 좀 조심하면 될 것 같거든요 견 자 그럼 3으로 또 탱크 보내가지고 옆 땅크 해주고요 옆 땅크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 오 피했다 런타입 고맙습니다. 렉엥에 하이브 간 다음에 가디언 디바우러가자 아 지금 가디언 디바우러 바디언 디바우로 뜨면 이기는 겁니다. 자 바이케리 찍어주고요. 자 마린 메디건은 이제 좀 펄입니다. 그럼 Cape Town 다음. 어? 어? 나쁘지 않은데요 지금 요까지 왔으면 자 터렛의 아래미로 좀 도움을 치주고요 요까지 왔으면 좀 괜찮습니다 그래도 또 터렛의 아래미로 스캐로 저의 아래미로 스캐로 그의 아래미로 스캐로 남을때들끼리 저의 아래미로 스캐로 이제는 아래미로 스캐로 아 저거 2빙이 안달라갔어야 되는데 아 너무 아까운데요 2빙이 안달라갔어야 되는데 너무 아깝네 토니 업글 좀 엉클 좀 해라 엉클 좀 자 테라는 일단 잊고 막는 데까지는 좀 가져야 되거든요 아 조금만 더 하면 될거 같긴 한데 안되라 자 드랍스웁을 써가지고 일단 요 3시에서 옆에 자 이 옆 때문에 다 좀 비빌 수가 있으니까 그 때까지만 일단 한번 버텨보고요 형님 저 형님 중차를 아 우리가 키 지고 있는 사람은 적은데 지금 키를 지고 있는건 적은 밖에 없거든요 테라님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전혀 안돌리고 있습니다 자 영영업은 좀 힘들고요 자 2업입니다 트랍 트랍 저거를 제가 박아주면 되겠네요 그쵸 그쵸? 트랍 트랍 충혈하대 SCV를 막아줄게 막아줄게 대기하고 있어 대기하고 있어 홀름만~~~~~ 서로 다시 뽑아야겠네요 왜냐면 피가 묻었기 때문에 슬리 센터 한 번 나가보입시다 정우님! 울트라 한부대로 한시 입구를 그거 제거하세요 저거 울트라 울트라 필요합니다 울트라 울트라 저게 지금 우리 팀을 살려야됩니다 울트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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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한 그래서 외출할때는 항상 발키리를 둬야됩니다 지금 제가 요 잠깐 오브로드 잡으러 가줬거에요 여기 테르네 업클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업클돌리세요 업클돌리세요 일단 업클리 밀리면 안되거든요 저는 지금 3-4법이네요 3-4법 까숫 어 근데 상대 토스도 지금 보면 업클리 말이 안되있네요 타임이구요 빙거빙거빙거빙거 자 여기까지 밀고 나왔으면 우리가 상대 많이 밀고 나온겁니다 자 잡으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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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기때문에 오케잇 많이 뭔들있죠? 자 이러면 이제 아 소음 잘치네 자 살짝 위출해도 되겠죠 이제 요것도 뭐 풋떼같은거 준비하는거 같은데요 자 오케이 테라님 업글 돌리기 우리팀 지금 약간 까먹을 수가 있으니까 꽃대꽃대 알려주고요 폭대 맞으면은 그냥 바로 좀 분위기 쌓여지니깐요 어 카즈아 뭐였고 이거 바로 요만 이걸 기다리고 있었다구요 선생님 이걸 기다리고 있었다 말입니다 우리 저 팀플 미쳤다 형님들 팀플 미쳤다 팀플 미쳤습니다 이리 와 바빠가지고 저 채팅 못한데 응 응 바쁜데 지금 푸크 숱은 푸크 숱 푸크 숱이야 일로와 자 구호가 이제 완전히 정리됐죠 자 그러면은 칠은 어떻게 된다? 더 빨리 죽는다 왜냐 옆탱이 가능하니깐요 피키즈 끝났습니다 칠 수가 없는 게임이네요 이제 시조보드 풀고요 왜냐 여기다가 칠으로 딱 보거든요 아비로도 잡아줍니다 아비로 잡아주세요 자 이제 칠 마무리 자 이제 칠 마무리 적어볼 때요 적어볼 때요 힐 뭐 왕거리 하나 간다 왕거리 하나 가고요 안에 어 와사비 자 상대 토스가 이제 다크가 나올때가 됐네요 원래 못막을땐 다크죠 어 견나 엘리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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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 1의 커널 자 지금 한시쪽에 커널까지 뚫리고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엘리엇 총 어 힐 엘리엇 여군 정보로드는 일단 다 잡아줍니다 미네랄 1,40에 가스 12,000 어 내가 일꾼을 좀 적게 뽑았었나 본데요 이번판 아예 완전히 근데 이렇게 없진 않거든요 완전 그냥 만수르급이고요 가스가 지금 키룸 지금 자 골리아스 쭉쭉쭉 보내줍니다 이번판은 자원관리의 실패다 이거는 자원관리의 실패입니다 세시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욱 쩍 좋네여여여여어어 아아ㅏ아아아아 깔끔했네요어 부부대 퍼린거 그 더